아 진짜 얼마 안 남았네. 어깨 쑤셔. 팔도 아프고. 아 목 아파.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. 선생님 도와줘요. 안녕하세요. 수험생 여러분. 메가스터디 국어 이현주입니다.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. 메가스터디 쿵콩입니다. 윤리를 담당하고 있는 강내연 선생님입니다. 지구학 강의라고 있는 박상입니다. 메가스터디 분리 심견입니다. 일어나 모두 앞으로 나갈 시간. 안 된단 생각 말고 용기를 내봐. 할 수 있어. 너희 모두 최선을 다했잖아. 어디서 코앞으로 다가온 시험. 졸지마 절대로 긴장하면 안 돼. 다시 한 번만 붙잡고 나가자 필승불패. 다 힘내라 힘내. 수험생 모두 파이팅. 할 수 있어. 우리 수능 대박. 힘내라 힘내. 수능 그날까지 힘내. 승리의 그날을 위해.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이거. 이게 더 쉽겠다. 이런 걸 가르쳐 보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자. 안 일어나고 앉아 있는 게 보이지. 다 보여 이제는 나도. 거의 뭐 약속해줘 이건데. 몇 분 막아야 돼. 수능이 끝나는 그날을 생각하면 만세. 자 이번엔 이쪽에 당겨진 느낌이 들겠죠. 뒷목 근육을 쭉 늘려줘야지 라는 생각으로. 꾹 눌러요. 꾹 눌러야 돼.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스트레칭이 되거든. 다 힘내라 힘내. 수험생 모두 파이팅. 할 수 있어. 우린 수능 대박. 힘내라 힘내. 수능 그날까지 힘내. 함께해 메가스터디. 함께해 메가스터디. 함께해igan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